그런데 이 흥룡화 문화에서 홍산문화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조보구 문화인데 이 조보구 문화가 지속된 기간은 한 300년 정도 있더라고요. 후밖에 안 되죠. 짧은 기간에 독자적으로 이게 하나의 문화권으로 설정하는 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앞과 뒤가?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환경에 대한 차이가 오는 겁니다. 그 조보구 문화 때 조보구 문화가 30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차이 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문화 유물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는 거 보면 홍산문화 후기에 나타나는 그런 찬란한 문화랑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보면 한 3, 400년 동안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졌다가 갑작스레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 기후가 강수량이 줄어들고 평균 기후이 낮아지면서 갑자기 조보구 문화가 와해가 되는 거죠. 홍산문화가 와해가 될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보구 문화하고 홍산문화 후기를 비교 연구를 해보면 동북아시아 고대 문화를 연구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아무래도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후의 역량을 상당히 심도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후라는 것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기후는 일단 몇 가지를 같이 동반합니다. 첫째,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 문제인데 에너지 문제는 그래도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계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속은 될 수 있어요. 10년, 20년 지속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기후가 변하면 바로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 닥치는 우리 건강 문제가 닥칩니다. 예를 들어 감기 드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감기, 하루 저녁이 갑자기 싸늘한 기상이죠, 그건. 그래서 갑자기 날이 선선해지고 추워지면 감기 환자들이 확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그 추운 기운이 갑자기 열흘, 스무 날 가잖아요. 그러면 감기가 아니라 별도의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몇 달, 1년, 2년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질병으로 적응이 안 되니까 거기서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격감을 해버리는 거죠. 인구가 격감을 하면 천 명 살던 인구가 질병으로 죽어나가. 조금 있다면 에너지 문제가 생겨요. 에너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만큼만 인구가 존재하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밥도 못 해먹고 딱 가는 거죠, 다. 그러다니까 결국은 제가 쭉 해서 그거를 나름대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초기에는 질병이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자기들이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만큼만 인구가 존재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홍산문화이애라는 책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기회가 만들면 되는 건데 북이 41도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기운과 기후변화와 고대문화의 변화라는 거로다 별도의 글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나라의 고고학자들도 이거는 거의 못 챙겨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챙겨서 별도로 한번 고고학 이론을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기후의 변화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홍룡화문화, 조보구문화, 홍산문화라는 이 기관은 엄청난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의 어떤 기후가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은 지금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식물들이 생장했던 분포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화분들 있잖아요. 꽃가루. 꽃가루를 채취해보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평균 10도씨에서 자라는 생물들이 생장했던 분포도가 나오는 거고 10도 이하, 5도, 6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평균이 5도가 됐다. 그러면 10도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없어져요. 10도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없어지거든요. 없어졌다가 5도에서만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식물 온도별 생존표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되죠. 그러면 홍산문화와 조보구문화라든가 이런 문화들에서도 그런 식물과 관련된 유적지에서 이런 것들이 다 발굴이 되고 그걸 통해서 역으로 추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발굴을 하다 보면 지층을 이게 흥룡화문화다, 조보구문화다, 홍산문화다는 문화지층이 나오거든요. 문화지층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물이 많았을 때와 물이 없었을 때에는 조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릇 같은 게 차이가 나는 지층이 있잖아요. 그쪽 지층에서 흙을 시료를 떼어서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서 화분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죠. 단, 그것이 100%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통계치를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연구하는 그 지역은 중국에서 발굴을 잘 해놔서 그런 시료는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와 연구 결과를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홍산문화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주변에서도 다른 문화들이 형성됐을 것 같은데요. 이들 문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홍산문화라는 것이 형성됐던 것은 지역적으로 지금 중국의 요서 지역에서 주로 되는데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연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홍산문화 때 홍산문화의 동쪽은 무슨 문화가 있냐면 신라가 하층 문화 같은 게 있거든요. 신라가 하층, 신라가 하층 문화 같은 게 있는데 신라가 하층 지역에 가면 토기라든지 옥기 이런 걸 보면 홍산문화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미세하게 차이는 나거든요. 그런데 신라가 하층 지역을 가보면 농사나 이런 걸 지키기가 어렵고 또 요아 지역이라는 특수한 자율 환경이 있어서 거기는 늘 늪지대 같은 게 형성돼 있었거든요. 늪지대가 형성되니까 문화의 홍산문화랑 약간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홍산문화같이 그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고대 문화 발전은 안 돼 있었죠. 그러면 홍산문화 북쪽, 홍산문화 북쪽 같은 경우는 기후가, 홍산문화 지역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추워요. 춥고 비가 많이 안 와요.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홍산문화랑 완전히 다른 초원 문화가 발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홍산문화의 남쪽이었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앙소문화 지역 같은 경우는 앙소문화 지역은 원래 기후배량은 큰 지역이 아니거든요.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휘말라이산이라든지 그쪽에서 내려오는 황화. 그 물이 앙소문화 지역에서는 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물을 공급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수량은 많지 않아도 지하수를 뽑아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앙소문화 같은 경우는 황화 지역을, 황화 유역을 배경으로 해서 문화가 계속 발전됐던 거죠. 문화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서로 약간의 어떤 상의한 형태의 문화가 출현하는 것은 역시 지역이라든가 기후 이런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